또 다른 승도, 승도민이 라이브! 저희가 다시 왔습니다. 제가 다시 왔죠? 제가 드디어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린거 맞죠? 그럼요. 스포츠 철새입니다. 갔다 왔다, 없어졌다 다시 나왔다. 여론을 좀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여론을 움직이다냐? 저는 그런거 못합니다. 뭔가 간절해질 때쯤 다시 와서 그만큼 영향이 있다는 말이에요. 밀당을 잘한다. 또 연애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연애에 있어서 만큼은 무조건 밉니다. 한상 복잡해요. 세 명 남 떨어졌어요. 저는 그런 식의 사랑을 합니다. 제가 연애에 대해서 조언을 구해봤는데 그냥 뒤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앞으로 가나 봐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은 못하는게 대헌이형의 연애 방식은 자금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거기다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좋게 얘기하면 밀어붙이는 거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거의 스토커급이에요. 그럴 수 있죠. 제가 생각했던 건 그런건데 저는 제일 싫어하는게 스토커에요. 그래요? 그걸 형이 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뽑기도 빠릅니다. 했다가 아니면 그냥 뒤돌아서요. 여하튼 뭐 사랑 얘기는 여기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 얘기 중요한게 아니에요? 인생도 게임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고 다 그런거잖아요. 그럼요. 우리 성춘형도 임성춘씨가 사랑을 좀 해야되거든요. 지금 시점이 딱 그런 시점이에요. 또 겨울도 됐고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하는데 사랑에 대한 게 없으신가요? 지겹습니다. 지겹다고요? 지겨울 때도 됐죠. 하긴 근데 그럴법도 한게 내가 여지껏 태어나서 만났던 여자 숫자보다 그동안 내가 봤다가 성춘형의 여자친구 숫자가 더 많아요.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내가 이 형의 평생을 지켜본 것도 아닌데 안지 몇년만에 저희가 연예교고 그냥 뒤엎을만한 그런 많은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뒤로 호박씨 깔만한 스타일이 이 사람이야. 뒤로 호박씨를 까는 스타일이 정의로 뒤에서 어떻게 까? 뒤에서 어떻게 까지? 나 모르는 것도 몰라. 그런 연예관이 정의로우씨 있는거고 임성춘씨는 이제 지겹고 강인종씨는 간절하고 간절보다는 무념무상인거죠. 이제는 아예 생각이 없으십니까? 별로 이제 생각이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지만 끝났다고 표현을 하는게 낫죠. 뭘 끝나! 이젠 끝이야. 독신주의이지 않으세요? 독신은 아닙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제부터 사랑을 나눠가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언제든지 돌아오면 되는거에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랑을 하려면 자금력이 필요하고 자금력이 필요하려면 자금력이 하지 마시고요. 스무더 민이가 이런 백음주의 이런거 배척해야 됩니다. 잘 버텨야 됩니다. 서바이벌이에요. 네. 박상현씨가 지난주에 이제 낙오되면서 굉장히 편안한 주말을 보내고 계신데 오늘 또 유대현씨가 오신 만큼 뭔가 좀 더 치열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주 나와야지 또 자금도 이렇게 충당이 되는거기 때문에 여러분. 네. 자주 나오셔야 됩니다.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려면 저 이번주에 두 번. 아 이번달에 두 번 밖에 못났으니까 아 그래요? 네. 이번달에 송춘이 형 두 번이셨고 상현이 두 번이셨어요. 저희가 오늘 한번 양보합시다. 우리 현정씨가 아 맞다. 오늘 미국춤에 앉혀요. 오늘 아니잖아요. 뭐 맨날 오늘이 아니래. 미국춤은 스무더에서 하기로 해갖고 뺐잖아요. 미니에서는. 그럼 뭐하실거에요. 아 랩하시고 그랬어요. 랩. 랩은 무슨. 개인기 할 때 오늘. 아니 그게 있잖아요. 오늘 오프닝이 너무 길어요. 형이 온건 너무 반가운데요. 오프닝이 너무 길어요. 감이 많이 떨어지신거 같은데 바로 게임 들어갈까요? 아니요. 아 그러보니까 우리 전승조합. 그럼요. 왜 엮어요. 아 이 형 맨날의 게임이지. 전승 한번 갔잖아요. 랩커제. 나 전승조합에 나 들어가있어서. 전승. 왜 이렇게 안갔어? 네. 와 이런식으로 맞걸리는거 봐. 왜요. 아니 이분이. 모르시죠. 9월 내내 자기가 버티면 미국춤 몰래 추겠다고 했다가. 아직까지 한번도 안신거에요? 아직까지는. 9월달 이후에 10월달 끝날 때까지 안시고 있는데도 그런거 안하고 있다니까. 시청자가 약속을 어기고 있다니까. 그런 식으로 오늘 하시면은 저희가 견제 들어갑니다. 3대1로. 견제요. 네. 한번 지켜보실래요? 3대1로 한번. 뜰까? 뜨자구요. 전승할때도 견제에서 우리가 전승한거에요. 이 형 다 줬어요. 넷게임 밖에 안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폭탄으로 들어갑니다. 이쪽팀이 들어갔을때. 저의 화려. 아 좋아요. 기대됩니다. 마피아. 오랜 기간을 쉬었는데 이번주에도 또 쉬면 또 감을 더욱 더 많이 잃을텐데. 괜찮으세요? 마음 비웠어요. 마음 비었나요? 다음주에 안나와도 된다는 마음가짐. 그러면 저는 오늘 저는 선포하겠습니다. 만약에 처음 마음가짐은 전승으로 가되. 전승이 깨지는 그 순간부터 오늘 대현이 형과의 전쟁을 선포하겠습니다. 둘이 연쟁. 그냥 둘이 나가? 응. 우리는 그냥 구시를 보고 똥이나 먹으면 되는거 아니에요. 어차피 뽑히는게 중요한거니까. 1등에도 뽑힐 수 있으니까. 아 그러네. 그럼 마지막에 한번 보는거에요. 그럼 갑시다. 일단 전승으로 가되. 누가 갈까요? 프리볼이야. 자. 파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임성춘씨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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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아주 오랜만에 다시 뭉쳤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첫 경기부터는 전승을 딱 목표로 잡고 가도록 합시다. 그럼 오랜만에 우기면 형이 먼저 하나 뽑아주세요. 제가 갑니까? 네. 어... 이거 뽑기 전에 맵을 먼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둘 다 감이 없어. 아니 감이 없는게 아니라 저는 이거 하려고 그랬었어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팀 룩 컨트롤 렉터스 부수기 대물량판 저거링 축구 SAT 컨트롤 대전으로 1분 진행이 되고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어떤 조합이 경기를 하는지는 저 차트에서 뽑게 되는데 그럼요. 유대훈씨가 느낌상 한번 가보세요. 니 갑니다. 니요? 음... 니. 니 부터 개인기 나온건 아니겠죠? 아... 일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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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요. 저는 일단 경기 쉬게 됩니다. 일삼사 일삼사 컨트롤 매미기 때문에 좀 자신있어요. 누가 자신있다는거에요? 현정씨가 구경하는게 자신있다는거에요. 형 임혜분 자신있어요. 아 그래요? 현정씨가 죽을걸 전 자신합니다. 죽을써요. 자 황제부터요. 스무더미니 34 스무더미니 34 비번은 앞자리 뒷자리 더해서 11 세 분 모실게요. 자 한 분 들어오셨구요. 두 분 영국분도 오셨구요. 자 한 분 다 들어오셨네요. 자 세 분 다 들어오셨습니다. 경기 시작할게요. 0승 4패 2디스 좋습니다. 게시판 한번 확인해볼까요 말까요? 보셔야죠. 알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지금. 시작 자 mbc게임 홈페이지에 오시면요. 스타 무한도전이 있습니다. 미니라이브 게시판 한번 볼게요. 랩이 아니라고! 이장님 왜 그래요? 라고 울었습니다. 이 분이 여성분인데 왜요? 저번주에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10월달 다 나오면 미국 춤추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 남았어요. 그게요. 스무더로 넘어갔다니까요. 그게 원래 9월달이었어요. 9월달에 한 건데 저번에 잘못 친 거고 원래 10월달 첫 방송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안하려고 자꾸.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만약에 오늘도 살아남으면요. 10월 다음 주가 마지막이라서 다음 주에는 무조건 미국 춤하는 거예요. 약속했어요. 뭐라고요? 다음 주는 무조건 하는 거라고 오늘도 살아남으면 이거 참 미안하고 약속했습니다. 뭘 약속해요? 자꾸. 오늘도. 이번 주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요. 저거는. 나 진짜 쉽게. 그냥. 이럴려고 그래요. 저거 메딕 놔두고 다니는 사람 누구야? 아니 근데 저기 싸우지 말고 뒤로 가요. 메딕 놔두고 다니는 사람 누구냐고. 나지 뭘. 누구야. 자꾸 물어봐. 강의종이구나. 역시 여성 간의 개념이 없어요. 저렇게 여자를 홀대하니. 그러니 이거 뭐. 연애가 뭐 되겠어요? 네. 버리고 다녀? 에휴. 잘하네. 배려가 없어. 여자에 대한 배려가. 이거 나 혼자 다 이길 수 있어요. 형. 강연종 씨를 끼우고. 이거 나오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거 뭐 나와서. 이거 약간 어렵지가 않네요. 강연종 씨 두 명이라도 있는데도 아니고. 오. 저도 아직 좋아요. 분위기는. 아니. 영웅 중에서 이런 또 기가 막힌 영웅이 나와가지고. 지지 않는 거. 네.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이거 나왔을 때도 유인혁이 한번 지신 분이 강연종 씨 아니었나? 아니에요. 네. 자폭민한테 부닥치고. 근데 좀 심해요. 이거는 좀 빼야 됩니다. 이 영웅은 약간 좀 OP에요. 아이고. 이거 또 좋은 거 나왔네요. 근데 닦하칸 있네. 닦하칸 한번 없애줘. 이거 못하겠네.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요 나라. 여튼 뭐 꼬꼬마 칠칠리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춘다고 하니까. 기다려주세요. 아니 스무대에서 춘다. 무슨 미니 라이브에서는 절대 안 하겠다고. 이런 얘기입니까? 오케이. 나이스. 나꼈다. 닦하칸 잡아줘. 닦하칸 온다. 자 닦하칸. 대박이다. 낚였다. 두 마리네. 리버 아직 살아있잖아. 농개 정신으로. 리버 뺏어야죠. 나 살려줘. 오케이. 리버 뺏었고. 리버 점사. 리버 점사 하셔야죠. 리버 점사. 오케이. 히드라 잡고. 리버 점사하고. 어? 왜 이렇게 들어가. 리버 점사. 자 너린. 리버 점사. 이거 영웅마린이야. 영웅마린이야. 오케이. 뭘 영웅마린이야. 여기는 영웅마린 없다. 이겼어. 이겼어. 영웅마린다. 내가 락다운 걸어놨어. 될 수가 없어. 탱크 잡아 락다운 걸어놨어.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은 자꾸 이기네요. 참 쉽네. 오케이. 오늘 내가 운이 좋네. 캐릭 윤희 나오는게. 컴이 괜찮고. 저 복귀한 거 축하한다고 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건강할게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뭐요? 뭐라고요? 무의미한 감사합니다는 뭐예요? 어? 나 뭐야. 플레이그 맞았네. 정말 좋았어. 어깨 그렇게 제대로 맞냐. 뭐 잡지 뭐. 헌정이 형. 왜 미국 춤 안 추냐고 게시판 난리 났는데요? 아 왜 자꾸 몰아가요. 아 여기 진짜예요. 뭐. 몰아가 몰아가니. 진실인데. 뭘 진짜 몰아가. 근데 시청자분들이. 악성분 지켜야지.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계속 이렇게 게시판에 클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2분 마지막 때 한 번 추는 걸로 할게요. 오픈. 클로진때. 형 그냥 하지 말라니까요. 제발. 글 많이 올려주세요. 그럼 이렇게 옆에 게시판에. 박보가가. 형 게시판에 글이 10개 이상 올라오면 추자. 한 페이지 이상 올라오라고. 글지 말라고요. 어우 죽을뻔인데. 4, 10, 7, 8, 9, 10, 11, 12, 13, 12, 15. 글이 올라오면 한 페이지 이상 올라오면 추겠습니다. 긁어라 긁어. 근데 한 페이지 이상 올라오면 안 추려고 했다가도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지 말았지. 아유 제발. 뭐야 뭐야. 그냥 이겨. 뭘 이렇게 쉬워. 오늘따라. 내가 있어서 그래요. 원유야 있었잖아요. 그러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지금 몇 대 몇인가요? 지금 3대 0인가요? 3대 0. 자 3대 0. 자 수원합니다. 첫 번째 연기부터. 자 붙어요. 시원하게. 저기 조합이죠. 뭐 이기고 있는데. 그냥 시원하게 잡아봅시다. 어디까지 보여. 정원하게. 정원하게. 주일러도 잡아. 럭크 바로 해야지. 1벌 안하고. 와 나 뭔데 갑자기 도와지? 아 상대편 럭크 있구나. 아 살았다. 지랄트도 많이 살았고. 박크도 아직 살아있고. 칠한데 더 옆이나 뒤로 좀 들어와야 할 거 같은데. 왜 우리 조합이 그닥 좋지는 안 보여 계속 보여. 플레이그 한번 써주세요 그냥 진러드한테. 형. 이력은 전승 목표 아니야? 아 지금 너무 상황이 좋으니까 아 공개야 공개야 왜 공개야 왜 공개야 가긴 가야지 뭐야 저거 데스매치 가자 아 좋네 약간 좀 나중에 싸우셔야 되요 울트라 HP가 좀 많이 빠지신 다음에 뭐야 내 딜러 어디가 네 이렇게 하면 되요 자 울트라 있으니까 이거 뭐 스킨 쓰고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근데 왜 안 싸우는거에요 그냥 데스매치 말고요 데스매치 가면 오히려 안좋을수도 있으니까 그냥 들어가는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2 1 뿅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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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겨도 되지 형 내가 이겨도 돼 드라그를 한방이었는데 아 좀 남겨놨으면 무조건 이겼는데 3대1 리버 잘 쓰셔야 됩니다 아 다카칸 있네 저기도 또 있어? 아 근데 경체수가 많으니까 우리가 스톰에만 뒤집어쓰지 않으면 괜찮아 근데 저 자폭병은 희드라가 잡아주셔야 되요 우리 여탕의 러커님께서 아 크다 갖고왔다ưa 저번주에 정말 약속하셨다고? 저는 분명히 기억 속에 있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안 돼! 내가 스플레쉬로 형 잡을까봐 일부러 공격 안 했어. 엄마야! 엄마야! 자폭병 이들아! 이들아! 자폭병! 왜 뽕이 나가는 거야? 자폭병 잘 못 쓰셨네. 불 질러! 이제 내가 간다. 내가 마무리 갑니다. 불을 질러라. 스팀팩 쓰고 들어가서 불을 그냥 질러! 오케이. 이거는 바깥까지 잡혔고. 아주 빨리 뛰셨어요. 템플러부터 잡아주세요. 고파이! 4대1입니다. 이렇게 되면 4대1. 거의 경기 끝나게 생겼어요. 조선 많은 거 아니야? 진짜? 매치 포인트. 한 경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느낌이 좋아. 오늘 느낌 좋아요? 이거 뛰죠!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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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 프로브. 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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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프로브 뛰으면 안 돼요. 히드러스터. 뛰어요! 여러분 저 뛰었는데. 나도 뛰었어요. 이거 프리프로브 없네. 우리가 저걸.. 어 이거 다 죽었네. 그러니까 저쪽 캐러벨. 리버 잡아라! 그렇지 이겼지. 이겼어? 이겼지. 질 수가 없지. 여운 프로브 때리지 말고 저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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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색 옥색 옥색! 뭐부터 정리? 여운 프로브 싸우잖아 형 수험 안 해서 지금. 쟤는 놀게 냅두고 이거 잡으면 되잖아. 이거부터 정리해야 되는데 화력이 집중이 돼야 돼. 저글링이 죽으면 그냥 그렇게 해서 못 잡아. 나중에 홈프로브 못 잡아. 잡아! 잡혀요. 봐봐. 이렇게.. 어? 대충 때리면 못 잡으면 되니까. 말 좀 죽지. 왜왜왜. 뭐야. 작성해 버렸어? 그냥 버렸어. 그냥 플렉을 써. 저글링만에 먹고 그러면. 그래. 그게 낫겠다. 일단 빼고. 히드라를 먹어. 히드라를 먹으면 많이 좀 안아. 진작에. 아 형 조기하게. 여기 시드라 한마디 했잖아. 컨트롤 좀 해요. 우리. 잠깐만 기다려. 아 잡담하다 진짜. 여기 6개인데 이게 다 거치냐고. 시드라를 먹으라니까 시드라. 아니 나중에 싸워야 될 거 아니야. 나중에 싸워야 돼 도지면서. 그래. 아 정말. 답답하다. 오케이. 오케이야. 오케이야. 뭐 그래. 포택을 하라니까. 졌어 이거 진짜. 아이고. 얘네 왜 이렇게 쎄. 이거 형이 조금만 더 잘했으면 이겼다가 거의 다 빠졌잖아. 이겼지. 이게 반전이 될 수도 있어요. 답답해. 말할 때만 뺐어도 이긴 건데. 형 이러다 역전당한다? 현종이요? 아까 내가 말할 때만 빼지. 유욕 좀 안 추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안 나와서. 자 일단 들어가시고 리버 나왔기 때문에 뭐. 아 근데 뭐 조합이 질 수가 없는 게 나왔냐. 하루에 예전은 뒤질 수가 없습니다. 그 스캔업을 우리쪽에만 안 터트리면 되겠다. 이거 리버가 마인을 밟지 않는 이상. 어? 그렇지. 방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그쵸.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더라고. 방금 그 상황이 나왔어요. 자 한 번 더. 자 이거 리버한테만 산기에서 잘 싸우면 이거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요. 뒤에 뒤에 뒤에. 어. 나 안달라고 어떡해. 야 리버 쏘지만 파란색. 아 나 필요가 없다. 난 많아. 자 이거 같이 들어가야 돼요. 같이 같이 리버 점사 리버 점사. 오 리버 잡혔어. 오 한 방도 못 쐈어. 오 리버 잡혔어. 게다가 울트라 탈려갔어 지금. 이거 얘기 달라져. 오 리버 또 잡혔어. 아 못 잡혔다 이거. 이거 우리끼리 우리끼리 때려서 망했다. 우리가 우리끼리 때렸어. 이거 봐 이게 이렇게 달라진다니까. 리버가 두 개 붙였으면 안 됐는데. 위안으로 나눠서. 리버 기증하셨다고. 아 손종이 어떻게 해요. 4대3 됐잖아요. 왜요. 왜요. 이러다가 상대편이 또 영웅 추산드라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해. 아까 이거 이겼어야 됐는데. 상대편 거 뭐 잘 나오면 진짜 난리나는 겁니다. 뭐 내가 해볼까. 다행히도 그건 아닌데. 이팔로 있네. 네. 리버만 잘 살리면 될 거 같아요. 리버는. 뭐야. 으아아아악. 다달치 공대야. 조글링 3. 잠깐만 잠깐만. 이거 봐. 안 죽었잖아 리버가 있어. 어 이건 이겼네. 으응. 가자. 락다운 걸렸다. 고기들이 왜 이렇게 없으셔. 가자 가자. 락다운 내가 걸어놨어. 아 이거 뭘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자 자폭경도 터졌고. 이건 질 수가 없어요. 가요. 이거 뭐 달려들어야 돼요. 리버가 뭐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가봐라. 다행히 리버가 잘 쓰진 못했는데. 이거 뭐 질 수가 없더라고. 개체수가 차이가 좀 나고요. 졌어? 왜 졌지? 저 마린이 만약에 영웅마린이면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아니 무슨 게임 처음 하냐고. 영웅마린이. 이러면서 영웅 안나와. 영웅마린이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요. 저기 있잖아요. 누가 봐도 몰라보인다. 형 내가 여기에 혹시 모르니까. 플레이너는 형 랜덤배터리 나오는 거 아니야. 형 고쳐! 형한테! 야 우리 왜 이렇게 됐어 갑자기? 아니 우리 많지 않았어요 유닛. 고치기만 하면 고치면 안 돼. 나이스.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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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마다 실파했어. 5대3이에요. 5대3이에요. 5대3으로 승리. 분위기 좋았다가. 좀 따라잡혔습니다. 그래도 뭐 승리 했으니까요. 잘하셨어요. 아. 이겨도 답답한 거. 진짜 답답하단 게. 형 게임은 이렇게 늦게 가야 되는 거야. 재밌지도 않으니까 무려여 지금. 그래요? 게시판 봐요 지금. 왜요? 오르지 미국측이야. 오르지 미국측은 지금 도배가 됐어요. 이거 뭐 방송 진행하겠습니까? 약속을 안 지키니. 아니 이게.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원일기 때부터 가야 되는지. 이 분은 거짓말 하셨네요. 네. 왜 자꾸 몰아가 형. 제가 몰아가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렇다는 거고요. 그럼 다음을 뽑아보죠. 아 우리 피디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알고 계신다고. 뭐를 알고 계신다고. 미국측 주기로 한다고. 아 근데 그거 경종이었잖아. 아니 누가 큰 착각을 하시는 거 같은데. 저도 알고 있는 게 9월달 다 나오면은 15월 첫 번째 방으로. 원래는 제가 죽였다고 했는데.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추기로 했었는데. 네. 경종이가 투입이 되면서. 경종이랑 하면서 제가 추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경종이가 스무더에서 추기로 예약이 돼 있어서. 그 이후에 이제 추기로. 고긴 고기고. 아 그러면은 경종이는 스무더에서 추고. 네. 우리 현정씨는 미니라이브에서 추면 되겠네요. 그래 누가 더 잘 추나. 투표 받으면 되겠네. 자 다음 저는 슬을 뽑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분이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면. 2부 클로징 때 분명히 칠 겁니다. 여러분들 다현정씨에 대한 마음을 알아야 하실 거예요. 졸조리 입고 막. 이상한 짓 할 때. 맞아 맞아. 요즘에는 먹고 살 만한 거잖아요. 이거 안 해 하루에 도료. 숙 뽑는다고요. 숙 뽑는다고요. 뽑을게요. 아니 안 쳐도 돼요.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니까. 뽑겠습니다. 됐어 추지마. 이제 추지마. 뿅. 1, 2, 3. 대물양판이죠. 대물양판. 대물양판 나 빠졌네. 자 갈게요. 대물양판 가야지. 게시판인데 한번 봐야 되겠다. 게시판 보세요. 아주 난리났을 겁니다. 하하하. 자 들어왔고요. 자 스무도미니 67. 들어오세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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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스무도미니 67. B번은 1번부터 40번 사이. 1번 40번 사이. 넥서스 부수기 대물양판. 3자리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암명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난리났죠. 게시판 지금.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거 책임지셔야 됩니다. 개인기 때 하면 되겠네. 개인기 때도 괜찮아요. 개인기 때. 만약 미리 춤을. 오늘 제가. 그러면 여기서. 이번주에 살아남으면. 다음주에 오프닝 때 칠게요. 5벌레 오프닝 때 치기로 했잖아요. 3번 나오니까. 하지마. 하지마. 우리도 보기 싫어. 하지마. 그래? 하지마. 게시판에다가 뭔지. 집에 간사하세요. 집에 간사하세요. 집에 간사하세요. 자 시작됐구요. 다 탱크 가는거야? 또 다 탱크야? 뭐 탱크야? 다른거 갖다가 망하더라구요. 내가 한번 갑니다. 어? 왜 리버? 리버 땡큐. 이거 어때요? 괜찮아요. 형이 다 먹었다. 이거. 대현이 형이 다 먹을 수 있어. 우리가 버리시는데요? 탱크 버리시는데요? 탱크 버리시는데요? 탱크 버리시는데요? 형 오른쪽으로 가요? 그럼 그쪽 버리시면. 저것도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네. 버려도 되겠네. 버리는 게 낫긴 한데. 그리고 골리안 나오면. 제가 위로 뺄게요. 제 걸 버릴게요. 골리안 나오면. 서로 버리기로 갑시다. 누가 누가 잘 버리나. 시청자분들께서 스카우트 뽑으시면 되죠? 누가 누가 잘 버리나. 뭐 뽑으셨지? 어? 저희가 때려도 돼요? 넥서스? 아예 안 나오는데. 나왔다. 스카우트 때 스카우트인데. 스카우트 나왔다. 스카우트 나왔다. 더블 스카우트야. 더블 스카우트. 리버 내리지도 못했어. 충격받았다. 스카우트 리버 다 터졌다. 더블 스카우트. 저는 그럼 넥서스 때릴 게 넥서스 밖에 없잖아요. 탱크 드랍이네. 아니 저는 때릴 게 넥서스 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대가 다 스카우트이면. 그래요.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탱크야. 농을 다 쳐도 울트라는 못해 할 수가 없네. 버리세요. 희드라. 잘 먹겠습니다. 희드라. 희드라 잘 먹겠습니다. 저는 울트라 라고 해요. 빨간색 누구야. 18. 저죠. 끝났죠 뭐 이거. 이거 회식 한방이죠. 빨간색 탱크. 오늘 회식이네. 이거 회식이네. 진짜. 넥서스 HP가 4분의 1 정도 빠졌어요. 좋네 형. 전승 가자. 자 가고 자 스카우트 버리는 분위기에 어떻습니까? 자 넥서스 갑니다 역발상이다 역발상이요? 그럼 제가 어디 지원 갈게요 지원 오늘은 공군전이 많이 나오는데? 묵지도 따지지 않는 묵지도 따지지 않는 넥서스 갑니다 이게 기상분만 저기요 시청자분들 넥서스는 지키셔야죠 나 꼴등이네 근데 저기 너무 안된다 막아라 자 바꿔서 요걸로 한번 들어가고 오 넥서스 대인다 탱크 뽑았으니까 울트라에요 울트라다 나도 울트라 한번 가고 자 먼지가 됐어요 이분들 와 리버 스카우트가 제대로 터지긴 했는데 우승쪽 올라갑니다 자 울트라는 넥서스 탱크에서 여기 방색분님 스카우트 버리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왼쪽 9시 방향으로 유닛을 집어넣으면 유닛이 버려져요 스카우트 수신분이 점수가 낮지는 않네 잘하셨네 2등이네 탱크 나오셨어요 벌써 우리는 HP가 많이 빠졌어 넥서스가 근데 저거 어떻게 한번에 시즈모드가 다 됐지? 그럼 저는 이거 마무리 갈게요 뭐야 이거 그냥 때리면 끝나네 마무리 갈게요 마무리 가디언하고 좋지만 꼭 게임한거 아니야? 마무리 바로 갑니다 바로 갔어요 저거 넥서스 강제어택 시즈모드하고 넥서스 강제어택 넥서스 빨간피 빨간피 넥서스 버깁니다 빵 대물량판이 참 쉬웠어요 완벽했습니다 점수가 높다고 다 준게 아니에요 뭔가 상상이 맞춰서 이번엔 유닛 잘 뽑았던 것 같아요 전수리를 뛰어냈습니다 첫 스카우트 괜찮았어요 2등 2등 하시겠어요 전승 갑시다 분위기 좋은 김에 전승으로 쫙 밀고 나갑시다 자 뽑아주세요 전승 갑니다 미국에서 오지 말라고 해야지 그 잘난 미국춤을 다음주에 보게 되는거죠 가봐야 알아 한으로 갑니다 외곽으로 잡고 간다 오늘 한 갑니다 오 대현이형 왕 제가 복귀한 기념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만들어져가는거죠 멤버 스타 대현이형 맘대로 배구 무섭건대 배구에요 빨리 보니 진짜 힘듭니다 그럼 컨트롤 가겠습니다 컨트롤 컨트롤 대현이형 이번엔 저글링파이너 저글링파이너 그러면 왕 그게 없잖아 의미가 없잖아 멤버를 뽑으면 되지 누가 넷이예요 저기요 남자가 자기 악성만 지키면 넷이지 그게 넷이지 그럼 넷이지 발음만 한 번 예연아 정의를 정확히 내려주셨네 네 그러니깐요 넷이 중국의 십상시라고 십상시 십상시야 애매한것을 기가 막히게 정해주셨어요 지금 이 상황을 알겠습니다 넷이가 1승 했으니까 넷이랑 저랑 두 분 중에 한 분이 가위바위보를 한 번 하세요 맵이 뭔가요? 맵은 배구에요 배구 배구갑니다 배구 그냥 뒤에 서있기만 해도 이기는거 아니야 근데 요즘 배구 진짜 좀 힘들어 제가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게 변수가 뭔지 알아요? 배구다리님의 오신이 아니올에 따라서 완전히 형격이 차이가 큽니다 아 그래요? 자 승무도민이 85 승무도민이 85 왕으로 선택 유대현씨의 선택은 발리볼이구요 제가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별명이 마나길이었어요 제가 마나길이요? 마나길 알죠 배구 기가 막혔어요 제가 그게 뭐에요? 근데 형 약간 김세진 선수랑도 좀 닮았어요 그래요 김세진 선수랑 오히려 그죠? 자 비번은 1번부터 30번 사이 승무도민이 85구요 비번은 좀 앞쪽에 있습니다 85번 대구다리인 그분 못들어옵니다 끝났어 끝났네 그러면 이겼어요 네 확실합니다 자 갈게요 일단은 저기 서브로 우리 한 5점 내고 시작합시다 그럴까요? 깔끔하게 안정적으로 제가 그럼 중앙 봐드릴까요? 그럼 좋죠 그리고 양쪽 두 분이 나오는 자리 쪽으로 내려가세요 네 날개 갈게요 제가 레프팅이나 라이팅 갈게요 제가 가운데니까 어 제가 가운데인데요? 그럼 제가 오른쪽? 네 너무 건법하지마 한 번 서브하면 또 바뀌어 자리가 갈게요 네 이거 이겼잖아 아 근데 그건 좀 너무했다 대현이 형 왼쪽으로 그냥 내려가고 성춘이 형 빨간색 너무 심했으니까 나중에 제가 분리할 때 한 번 칠게요 그렇게 아니 이건 뭐 시청자분들이랑 싸우자는거지 이거 뭐야 뭐하는거야 페이크 아니겠습니까? 뭐하는거야 이거 실망인데요 나 이거 잘못했어? 나 이거 잘못했어? 아니 쉽게 잘못했어? 자 쳤고 아 이거 어떻게 된거야? 아 저게 저게 방해 다 당하셨어요 지금 아니 왜 그러지? 이거 반대쪽으로 아니 어제 전역하셨나? 쳐 그러면 쳐줬어야지 치고 자 치고 뚝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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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왔고 야 이거는 뭐 치고 이거 어때요? 오른쪽에 좀 아 대현이가 되게 억삼파다 아니 이거 원래 경기를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도 상대분들이 아직 가물잡은 시간을 줘야지 이거 막 옆 골을 찍어야지 아 진짜 누구야 이거? 태현 형이지? 저는 공을 안 끼지도 않았어요 진짜 독해졌네 5대요 저 그럼 안 들어가기 위해 제가 쳤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지영이 살렸어야지 뭔가 해 이거 뭐야? 아니 저기요 저거 한 번은 받읍시다 아니 저거 받자 괜찮아요 예약제로 가자 이번엔 그냥 건들지 마세요 그냥 정식으로 한 번 서비스 한 번 갈게요 아니 그래 안 건든다고 해 놓고 건든단 말이야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이거 사기다 아니 저 한 번 가게 아니에요? 아니 그냥 예언했지 아니 저는 요즘 경험에서 그런 거 가르치려고 정면으로 한 번 보내요 정면으로 정면으로 보내줄게요 아 참지를 못하겠네 건들지 말아봐 좀 참지를 못하겠어 어 어 간신히 받았어 이것도 참지를 못하겠어 아 진짜 대현이 형 아니 이거 왜 잘해 잘해도 뭐라 그러네 아니 이겨 이겨 이렇게 된 거 안해 안해 이겨 이렇게 된 거 전승기 형 콜드게임 한번 가봅시다 갑시다 콜드게임 한 번 더 안 해봤잖아 좋겠다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이거 안 받은 거겠죠 아니야 완벽한 계단하이 한 거야 아이고 저분 아예 뒤에서 받으시는데 오케이 나는 한 분 없는 줄 알았어 나는 한 분 없는 줄 알았어 9대0 아 이랬던 적이 있나요? 없어요 오늘 전승기회다 서브에이스 한 번 가는 전승기회 그냥 참을게요 뭐야 이거 이거 나갔잖아 형이 형이 쳐줘야지 그렇지 어머 딤을 쳤다 제 서브는 아예 뒤에서 받겠습니다 이분들은 다 후방 배치야 장난 아니야 뭔가 신개념이죠 아이고 늦었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오케이 10대0 아니 어디 10대0이 나왔지? 10대0 배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송춘 형 3대0 3점 4볼 3승 했고요 저희 2승 했고요 아니 근데 뭐 언제는 뭐 골등에서도 떨어졌어요 2등에서 떨어지고 1등에서 떨어지고 송춘 형이니까 네 저 형이 살 방법은 내가 보기에 전승밖에 없어요 아 근데 근자에 들어서 처음 봤어요 지금 1부에서 3승하는 거 네 저 처음입니다 거의 지지난주에 2등 했다 떨어졌습니다 네 아 1등에 다 뽑힌 사람 여기 있어요 제가 3번 뽑혔습니다 저도 1등에서 걸린 적 있어요 그쵸 저 3번 강인종은 모레도 안 떨어집니다 그니까 다음 주에 보내야 되는데 자 그럼 뭐 뽑을까요 네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우리 뽑을 거 미 미 미 SAT 컨트롤이니까 요건 좀 어려운데 요건 좀 안정답니다 뿅 가위바위보 어떻게 어차피 송춘서 비슷하니까 형 이게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등이 왕따합시다 왕따 뭐요? 왕따 혼자 다른 분의 사람에 빠지기 그거 많이 갈라야 될 거 같은데 한 번만 해봅시다 세 판 하다가 안 되면 어 일단 세 판 왕따 가위바위보 왕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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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따가 한 번에 나오네 왕따가 한 번에 나오네 이거 말 치자고 한 거 같아 뭐 대기실에서 수긍거리는데 뭐 한 거야 아니 갑자기 여덟 없이 왕따 게임을 하냐고 그러는 거야 제가 얘기했을 때 바로 수긍했죠 분위기가 그래 하자 고민도 안 한 거 어떻게 말이야 이거 상식적으로 세 판 가야 된다는 게 말이야 가야 된 거는 말이 길어지만 남자로 주문 불러요 방제나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스무도 미인이 구십구 스무도 미인이 구십구 스무도 미인이 구십구 비버는 앞자리 뒷자리 더여서 십이 십이 야 이게 진짜 어떻게 그렇게 되지 스무도 미인이 구십구 무슨 비밀번호 알려주는 것 밖에 없어서 게임 좀 하세요 힘들하네 그니까 뭔가 대현이 형이 자꾸 아니에요 저 그런 거 아닙니다 어디 호박씨 고호박씨라는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고호박씨 야 그새 또 이게 전파를 탔네 아 고호박인 줄 아는데 고호박씨구나 고호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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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호박씨를 까지 말라는 거예요 뒤에서 고호박씨를 누가 깠는데 지금 내가 깠다고 그러는 거야 발리볼도 그렇게 호박씨를 까 이제 그렇게 한다면 10대형 10대형 야 정말 너무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힘을 아니 그래도 전승이 아직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요 아주 좋아요 네 자 들어가시고 아 내가 제일 마지막인가 아 이게 제일 처음인가 근데 이거 잘해야 돼요 이거 현정이 형 못 이기더라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또 두 분이 잘해주셔야 돼요 아 이걸 뭘 이렇게 가고 대현이 형이 감히 옛날 약간 좀 부식이 있네요 문을 뽑는 게 이게 많이 최근에 개량이 됐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좀 약간 좀 올드하기 가시는데 오전제 오전 3선승제 가자 자 갑시다 렛츠고 1번이요 근데 윤희이 너무 조금 나온다 이거 네 자 인스테이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강현종 씨는 히드라 메딕이고요 오 이길 수가 없다 난 아 여기는 히드라 뒷팔러 오네요 아 나 내가 빨리 해야 되는데 아 어차피 이게 100이구나 만화가 자 플레이그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저글링 한 마리 먹고 싸움이 시작될 무렵에 히드라 머리 위에 수엄 써주시면 될 것 같고 빨리 해야 돼 우리 속전석결을 내야 돼 야 뭐 거울킹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야 뭐 거울킹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 그쵸 저글링 두 마리가 있었잖아 저글링 두 마리 있어요 아 두 마리? 네 플레이그 뿌리고 뭐지? 플레이그 디파일러는 이쪽에 있는데? 아 디파일러가 반대지 뭐 오신게 됐지 뭐 어 이거 플레이그 맞아 별 수가 없어 메딕 있어서 메딕 싸워야지 뭐해 메딕 뭐하냐고 메딕 싸워야지 메딕 아 좀 장난해 아 메딕 뭐해 아 그냥 싸워 메딕 붙인 다음에 근데 이겼어 저쪽 분이 개체 수가 적어서 아 근데 형은 진짜 되게 신기하게 게임한다 아니 이거 유린씨에 무슨 세부대가 있는 것도 아닌데 메딕 메딕이 있어 아니 근데 여성을 안 좋아하나봐 그 뽑지를 마요 메딕을 이게 취향이 이상한 거 같아 보니까 아 그러면 인성수씨 말씀 메딕이 남자였으면 방금 같이 싸웠을 거다는 얘기인가요? 그럼요 예 자 이거 템플러가 뒤에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잘 썼네 잘 붙었네 잘 붙었네 잘 붙었네 들어가나 다 죽은 거 같은데 어 잘 죽었네 이거 뭐야 형 잘했네 자 잠자였습니다 인성수씨 그 다음 누구야 근데 대헌이 형 스쿼지는 뭐야 아 요격하시겠다 업저버 업저버 날려야 된다 어 보였다 형 스캔 있잖아 근데 스캔 있어요 형 이거 스캔 한 번 쓰게 스캔 한 번 쓰게 저거는 감사합니다 어 스톤 좋아요 스캔 한 번 더 있을 거 같은데 자 스캔 썼나 본데요 어 좋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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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요 스캔 한 번만 들어가면 스캔 한 번만 들어가면 어차피 이겼잖아 오 악환 있다 스캔이 있을 건데 오 악환이 스캔 들어오시고요 이겼다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치료해줄게 치룰줄게 기다려 기다려 어디가 스캔 있어 스캔? 스캔은 많죠 아 하나 있다 저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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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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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린 붙어져 쓰러 다크로 원자드 원킬 자, 덕힐! 자, 덕힐! 마리는! 이겼다. 자, 1대 0입니다. 자, 이번에는 뭘 뽑아야 될까요? 뭘 뽑지? 이거 시즈모드 있어? 오, 현종이 형! 오, 가는데요! 흠님악한 거! 네요. 근데 운 없는 사람은 저런 거 했는데 또 옴니골리아트 나오더라고요. 이게 또 인터셉터가 맵이 좁아가지고 장외로 나가면 인터셉터가 사라지기 때문에 근데 이거 어려움이 있어요. 오, 이거 완전 뭐 캐리어 축제인데요? 어, 나 많이 못 뽑았어. 많이 못 뽑았다고요? 자, 캐리어 대 캐리어입니다. 캐캐전. 다크두개가 아쉽네. 현종이의 다크두개를 섞었네. 오, 옵점 살려줘! 뭐야? 오늘 좀 이상하신대. 레이 뽑았는데 클로킹이 없어! 아니, 저게 왜 옵점을 본인 걸 잡으세요? 왜 클로킹이 없어? 오, 스프링이네? 템플러 있어! 템플러 있어! 깜짝이야! 너무 오래 맞았다는데. 한 마리씩만 좀 개체스만 줄여줘. 템플러 또 있어! 만화 없나 보다. 다크 템플러 어떻게 안 돼? 저 다크... 피드백이나 쓰지 그랬어요. 아니, 나 있는지 자체를 몰랐다니까? 아니, 다크 템플러 어차피 죽으니까 합쳐. 어차피 죽느니. 합쳐서 쓸 게 뭐 있는데. 아니, 뭐라도 쓰지. 그냥 죽는 거보다는 낫잖아. 뭐라도 있을 수도 있잖아. 합쳐서 쓸 때. 자, 1.4 해주고 있고. 현정이 형은 지금 인터셉터 때리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같은 게... 원체 친 거 맞아? 원체 친 거 맞아. 마인드 컨트롤 안 돼? 안 돼, 안 돼. 캐리어 4대 남았네. 죽여주세요. 형, 오른쪽에 보면 자살 있어. 아니, 이거 성춘이가 만약에 캐리어 다 잡으면 얘기 달라진다. 저 레이스를 뽑았는데 클로킹이 없어요. 뭐 이런 불량 레이스가 다 있어? 그냥 형, 남자라면 1.4. 우리 변수 하나 있잖아. 아, 머리가 보이잖아! 아, 클로킹이 없어. 아, 이거 진짜 너무했다. 들어오세요. 저기 장외로 나가면 안 돼요. 인터셉터 터집니다. 아, 저기 뭐야. 템플러가 있었네. 이게, 이게 대박이지. 레이스 다 잡히면 안 돼. 성대표 거 못 잡잖아. 나가면 터져요, 나가면! 에, 몰라. 다 지져. 아, 이거 지셨네. 아, 이거 지셨네. 오케이! 이겼다. 템플러만 잡으셨네, 일부러. 아니, 템플러가 만화 한 번 쓰면 없을 텐데. 히드라야, 상대편.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캐리어 넥이 살아있고. 이너들이 여기서 잘 이겨줘야 된다. 인어? 저는 지금 게임도 못하는데요. 지금 몰리는 거예요? 좀 말씀하신 거예요. 왕따당했어요, 저군. 아, 그런가요? 아, 플래그 대박이다, 이거. 플래그 대박 났어요. 초대박 났어요. 어, 근데 스커지도 있네, 저쪽에. 스커지는 왜? 형 레이스잖아. 레이스에다 상대편 지금 캐리어 남아있어. 자, 리버스터. 죽이면 되지. 왜요? 플래그 맞아가지고. 죽여. 아, 잘 지진다. 졌는데? 안 돼. 형, 스커지라도 잡아줘. 아, 히드라도 다 잡았고. 아, 이기면 되잖아, 이기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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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면. 다크 선수 쓸 수 있어. 다크 선수. 끝났어, 끝났어. 오케이. 같이 싸우면 이거 질 수가 없지. 플래그는 형 못 뿌려? 플래그 뿌릴 수 있어. 잠깐 기다려봐. 우리 잠깐만 기다려. 몇입니까, 만화가? 이제 좀 있으면 100 돼요. 근데 이미 100 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5 개 만들고. 가자. 쓸 수도 있으면 간거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좀 이따 들어가라. 아니 그냥 들어가게. 그런 것이 남자애. 자, 뿌려. 아카니 아프다, 아카니.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카니 아파요. 오케이. 자, 이거 2대0 됩니다, 2대0. 오케이. 자, 다크 선수 scenarios. 자오, 마지막이. 끝났지 않았어? 2점 승계잖아요 3점 승이구나 아니 5점 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기다 쳤잖아요 5점 승이 3점 승 5판 3점 승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도 안 하고 바꿔? 채팅으로도 쳤잖아요 집중을 좀 하세요 방송을 그래도 말 좀 해주지 말도 했습니다 제가 바뀌었다고 이걸로 갑시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근데 질 거 같지가 않아 어? 아 못 뽑혔다 이거 어 나왔다 템플러만 잘 저격해도 될 거 같은데 난 왜 다크가 여기 또 나와있지? 아 다크 아카를 먼저 뽑을 거야 골리야 아무래도 좀 저기 뭐야 캐리어를 예상했던 거 같은데 어 몰라 근데 이거 시즈모드 두 개 있으면 이길 거 같은데 테란이 캐리어 캐리어 아 디파일러가 관건이네요 이장님 진검다리 다크 소맘 나옵니까? 한 번 해볼까요? 네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길라면 공 근데 이거 다크섬 뿌리면 무조건 이기는 건데 그냥 가가지고 다크섬 뿌리면 끝나잖아요 도망갈 데도 없는데 일단 옵점으로 보면서 마인 제거부터 하시고 시즈모드가 안 됐으니까 어차피 그냥 가면 끝나요 시즈모드가 안 돼있나 보다 거의 떨고 있어 그냥 가면 되지 어택당 아니 그냥 다 가라니까 다 어택당 다 어택당 그 다음에 다크섬 위에다가 한 번 더 자 공격적으로 다크섬 한 번 더 뒤에 다크템플러는 뭐해 우와 하나씩 빼먹고 다녀 다크템플러 뒤에 뭐하냐고 이럴 때 다크템플러가 들어가야지 어차피 공격 안 되잖아 그럼 이러면 시즈모드 못 잡잖아 그니까 다크템플러 아니 시즈모드가 더 많았어 어떻게 나가 있는 거 점수와 나가 있는 거 아니 막 틈틈이 나가 있는 거 조용히 해봐 아 뭐하냐고 진짜 조용히 해봐 나가 있는 거 점수하라고 아 뭐해 얘네 왜 가만히 있어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 무슨 껀말 맞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니 뭐해 더 이상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데 아 그냥 몰라 어택당할래 아 시끄러워 아 메딕 데려가 저거 하나 야 다크서 야 말도 안 되다 야 시즈모드 왜 먹어 시즈모드 왜 먹었어 그냥 어택당하면 이겼겠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어택당하면 이겼을 것 같은데 왜 자꾸 시끄럽게 아니 진짜 와 저는 진짜 3살박이 어린아이도 이런 컨트롤은 안 할 것 같아 현정이는 효율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머릿수에요 머릿수 그냥 형 다음부터 그냥 언니들여 이런 거 해 그냥 그래 기뻐할 거 꼽지마 그냥 그럴까 응 아니 못쓰는데 이겼잖아 이겼으면 되잖아 이겼다고 그걸 기뻐할 게 아니야 뭔가 잘못된 게 있었어 락다운 걸러 오네 락다운 걸러 오픈 낫다 배슬도 있고 다 있어 없는 게 없어 어떻게 된 게 어 이거 완전 만반의 대비를 하셨네 자 광건은 EMP인데 와 어 디펜치부 락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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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잠시만 EMP 만든다 EMP 근데 상기가 되게 쳐서 합쳐야 되겠다 무조건 합쳐야 되겠어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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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형 뭔가 또 꽁초꽁초 대는데 우쩌버 뭐야 마린이 남아 템플로가 있었네 아 이겼었구나 여분이 락다운 신경 쓰시느라고 컨트롤 신경 못 쓰셨네 자 카나트까지 빨리 잡아주세요 내가 스킨 한번 뿌려줄까 서비스로 뿅 뿅 뭐 뿌려서 뭐해 우쩌버 바크 있었는데 밑에 있잖아 아래 우쩌버 있어 아 있어 왜 그래 말 그대로 형 서비스야 아니 서비스로 흥이 없는 걸 주면은 별로 안 기뻐요 흥이 있는 걸 줘야지 자 아래 한 마리 더 있어요 잡았고요 나 옆에서 말 시키면 정신 없던데 아 이거 무조건 이겼네 질 수가 없다 아 캐리오가 몇 대야 6대야 왜 이렇게 많이 낫던 캐리오가 앞에 거 두 개는 왠지 어우 감사합니다 어 테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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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가자 복사 좀 하지 마세요 사람이 왜 이렇게 거짓돼 왜 이렇게 복사하는 거야 진짜 아 되게 티나게 가네 하하하하 쓰셨어 아니 스톱 맞췄네 제대로 내가 뭐 드라본 1점수 하면 질 수가 있나요? 형 재밌게 그냥 여기 장회로 한번 나가주면 안 돼? 그게 더 재미없습니다 왜냐면 합쳐서 싸워도 이기거든요 그쪽이 아이고 아니 나 좀 더 해보고 싶어서 집에 가서 공개 안 해 그럴까요 자 이렇게 되면 3대0으로 경기 정리될 것 같습니다 일부 전승 나오기 직전이에요 자 일단 나오세요 아니 근데 이거는 다크섬이 거치는 순간 그러게요 네 이거는 뭐 이긴걸로는 안고 저희가 이긴걸로 결정을 짓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1부 전승인가요? 근데 그 가운데 임성충 씨는 4승이에요 4승! 오늘 1등은 대부분이야! 하하하하 네 우리가 정리 한번 할게요 승수 정리 네 네 번째 경기까지 했습니다 1부에 1부에 자 언제가 2승 무패 3승 무패 4승 무패 내가 좀 집단 따돌리면 다 가는 바람에 2경이 밖에 못했어요?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2부 때 달려주시면 되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네 자 양보 없이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1부 여기서 마무리 짓고 그것도 양보 없이 가 위아돈 마인드에도 왜 또 서바이벌로 가겠고 아니 전승을 양보 없이 여러분들께 양보 없이 가겠다는 얘기에요 아 그럼 말을 똑바로 해야지 그런 의식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뭐 마음 단단히 먹고도 들어오세요 알겠습니다 자 함 쉬었다가 저희 2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봬요